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의 공채의 무리인 학생들의 요청과 함께합니다. 저희 김성호 감독님, 김성호 감독님, 이준석 감독님을 잘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공채의 매년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화를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희도 인사 다니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영화 작다 보니까 이제 극장도 좀 적고 상영 횟수 좀 작아서 아무래도 관객님들이 열심히 봐주시고 계속 내주시고 하면 더 좋은 다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쉬셔야 할 주말에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참 모든 분들이 봐도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영화니까요. 대략 전체 관람가고요. 네. 뭔가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잘 보시고 또 훈훈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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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세 분이 앉아계신 것을 보고 제가 다가갔어요. 혹시 무슨 영화를 보러 오셨나 하고 그랬더니 저희 마치 엄마의 요관을 보러 오셨다는 걸 기대를 보여줍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쪽에 앉아계시네요. 네. 저희들이 출연한 이 영화는 정말 전 연령층이 다 함께 보셔도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오늘 보신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셔서 더 관객 수가 좀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